밑에 잡으셔야 되는데. 아니, 주책맞게 그렇게 배는 자주 고파. 되게 슬프다. 그렇지. 분위기가 다 가면서 배고파야지. 첫날 진짜 호사였네, 첫날. 그 전복이. 그러네. 그게 그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었네. 지금 해 되게 예뻐. 완전 빨갛다. 이것도 괜찮아. 우리 괜찮은데 손이 맞아 그러지? 먹고 싶은 거 해주는 거야, 무조림. 그냥 무조림 먹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무조림. 나한테 생선조림이라고 그랬으면 생선을 잡아왔지. 이러는구나. 이제 조림 이거는 퍼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아유. 형님, 밥 많이 드세요? 적게 먹지는 않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선배님. 아무것도 없이. 너무 훌륭한 밥상을. 너무 훌륭한 밥상을. 너무 훌륭한 밥상을. 뭔가 이 묵국에서는 불맛이 느껴져요. 그래? 난 불맛이 느껴져요, 불맛. 와, 형님 묵국 진짜 대박이다. 형, 물을 먹어봐. 괜찮다. 말도 안 돼. 진짜 맛있다. 응, 먹어봐. 밥에다가. 김치도 너무 잘 먹어서. 김치도 너무 잘 먹어서. 김치? 어떻게 먹으면 고기 같기도 해요. 이 식감이. 음, 아, 맛있다. 밥에다가. 그래. 아, 이거. 마늘 좀. 와, 너무 맛있는데? 여기 뭐 하나 매운 게 있구나. 어떤 거? 고추, 고추. 고추, 그거 먹었어? 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었는데? 안 됐다. 먹기 전에 얘기 좀 해. 아, 진짜 이거 얘기를 해야지. 그거 페퍼놈 치노야. 어이구야. 야, 어떻게 또 무에서. 유를. 응? 만들어 내네요. 무에서. 몸에 해로운 청바지가 뭔 줄 알아? 에이, 그건 뭐 예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럼. 뭘까? 뭐였지? 뭐였지? 뭐였으면 됐나? 없는데 효성이 즉한 지는 뭐야? 뭐라고? 없는데 효성이 즉한 지. 뭐였지? 그렇지. 아. 와, 그게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근데. L 뭐였는데. 진짜 맛있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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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